오늘 영상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꼭 끝까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진짜 빌듯이 말씀드릴게요. 제발 꼭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좀 사회과학 실험을 해보면 그냥 뻔해요. 상호작용이 있었던 사람이 내용을 기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아 갑자기 이게 여담인데 3000번 빠지면 저는 제 나이 또래 분들 이제 40대인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영구와 땡칠이라는 어떤 엄청난 대작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영래 씨가 얼마나 심영래 씨가 한 건지 아니면 작가가 한 건지 감독님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극장이었는데 이거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조그마한 동네 극장이 많았잖아요. 거기 가서 영구와 땡칠이를 보는데 영구야! 거기 아나운서부 같은 분이 영화 속에서 말해요. 우리 크게 한번 영구야를 외쳐볼까요? 그러면 어린이 친구들이 저를 포함한 어린이 친구들이 신나갖고 영구야! 그래요. 외쳐요. 그럼 그 아나운서분이 목소리가 작아서 영구가 못 듣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더 크게 외쳐볼까요? 그럼 애들이 저포하면서 목이 찢어라 영구야! 하고 외치면 딱 거기서 나와요. 영구 없다! 하고 나와요. 엄청난 상호작용이었고 그게 아직도 여러분 제가 영화를 얼마나 많이 받게 했어요. 살면서. 그쵸? 잊혀지지 않아요. 왜?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들 꽤 많으신 거예요. 엄청난 상호작용이에요. 그 시대에 뭐 봤던 초등학교 때 봤던 수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디즈니 시리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0대 포함해서 이게 기억에 남는 거 거의 탑5 안에 드는 이유는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질문에 꼭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은 10년 후가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10년 후가 기대가 되십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10년 후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저랑 비슷한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 대다수이지 않을까? 아니면 스터디언이라서 여기는 좀 기다려지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 저는 궁금한데 10년 후가 사실 아무 생각도 없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큰 숫자는 또 10년 후가 두려우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10년 후가 너무 기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퓨처셀프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은 퓨처셀프라는 거대 담론은 조금 옆에다가 밀어두고 거기서 한 가닥만 뽑아올 거예요. 퓨처셀프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중에서 오늘 인간관계를 말하고 싶어요. 인간관계. 저는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끔은 좀 불안할 정도예요.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그렇다고 그럼 여러분들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맨날 띵까 띵까 놀고 저는 그게 제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토요일이고 내일은 일요일이고 1월 1일은 연휴지만 저는 여전히 사무실로 나옵니다.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요. 걱정이 많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제가 행복한 이유는 제 퓨처셀프가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퓨처셀프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너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인간관계는 제가 원래 주어진 인간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만난 몇 학년 몇 반 친구들. 이런 것들이 디폴트 저는 인간관계라고 보고 싶거든요.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랑 베프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고 대표님은 제 영혼의 파트너인데 일을 하려고 만난 건데 베스트 프렌즈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천원입니다. 천. 그래서 10년 후에 또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 10년 동안 계속 앞으로 만나갈 거고 지금 만난 분들이랑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생각을 하니까 10년 후가 너무 기다려지는데 이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깊게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디폴트 인간관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무너진다고 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정량적으로. 일단 가장 디폴트 인간관계는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 입학해서 내 근처에 있었던 친구들 아니면 나랑 놀이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친해져서 배포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족이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전 세계 출산율이거든요. 옛날에는 가족이 이제 출산을 5 이상이었으니까 뭐 가족이 뭐 이렇게 병 없이 뭐 큰 문제 없이 쭉 살았더라면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5명이니까 7명이었죠. 이게 쭉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대가족이지만 4명 가족 이제 부모님의 자녀 둘 이런 식의 가족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너졌죠. 왜냐하면은 이게 전 세계 출산율인데 지금 전 세계 출산율이 2.3이래. 이게 구글에서 나오는 최신 데이터는 2020년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2까지 가지 않았을까 인도는 2 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인구가 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겠지만 이제 2가 안 넘기 때문에 인도조차도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레퍼런스로 미국인데 미국이 이때 좋았어요. 2가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민자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호주 자료를 봐도 여기가 똑같이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를 많이 받았던 시기인 것 같고 여기서부터 미국도 나름 급격하게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유독 많이 낫지만 이거는 뭐 근데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대세이자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인간관계 펀더멘탈은 가족이고 어떤 친구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많이 이제 바뀌었죠. 일단은 우리는 사람을 다 어디서 만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랑 저랑 만나는 것처럼 매트릭스 속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무실할 수가 없고 이거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진사회성이 없이는 우리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99% 온라인 플러스 1% 오프라인 이거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100% 여러분 삶이 온라인에만 메몰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영화처럼 허구해요. 근데 만약에 이 99%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만났던 사람들이랑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대화해보고 교류해보고 상호작용을 가져가보고 어떤 경험치 있는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1%의 차이지만 우리가 행복도로 관점에서 봤을 때 100% 온라인은 허상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 그게 뭐 0에서 20%의 행복을 준다면은 1% 온라인 딱 섞어주면은 이거는 뭐 20에서 200 뭐 10배에서 100배 이렇게 차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걸 너무 잘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10년 뒤가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정립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여러분 인간관계는 절대 온라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디폴트 인간관계는 사실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생물학적 관계랑 그 다음에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치관이랑은 상관없이 내 기호는 있었겠죠. 놀이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를 가진 경우가 생각보다 대다수일 거고 거기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나 라는 어떤 하나의 그게 요소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큰 요소라고 보거든요. 오늘 내용 여러분 생각보다 좀 고급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제 뭐 친구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가 있고 직장 동료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가치관이 공유된 어떤 친구, 직장 동료, 가족 이런 분이 주변에 얼마나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특히 더 없을 거예요. 일단 내 가치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가치관 뭐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다 내가 가치관을 두냐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냐 해요. 그거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던질 수가 있어. 나는 이 가치를 못 지키면 난 괴로울 거야. 근데 가치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그 가치관에 가족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게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디폴트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 굉장히 컸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사회적 어떤 사회적 흐름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매트릭스 속에서는 다 안 먹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온전하게 내 가치관이 있는데 내 가치관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들이랑 인생을 어떻게 함께 보낸다? 그거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저는 뭐 우리 가족도 너무 소중하지만 저는 고대표님도 너무 저 인생에서 소중하거든요. 진짜 가족이에요. 저한테는요. 진짜로.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그냥 페이스북에서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고대표님과 저의 인연으로 저희 회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많은 커뮤니티 활동들이 생겨나면서 막 찐으로 친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10년 지나고 나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년 이거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진짜 인생에서 찐친들이 많이 생기실 거고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평생 모르고 지나간 느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PDS 다이어리가 정말 넘사벽 다이어리인데 저는 다이어리도 넘사벽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영업이익만 따지면은 왜냐하면은 단톡방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저희가 이제 리소스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회사 이익만 따지자고 하면은 아 진짜 요거 단톡방은 구색으로만 하고 다이어리만 사람들 많이 샀으면 좋겠다. 아 그럼 우리 영업이익이 너무 높아지고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톡방 자체는 과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회사 돈 조금 더 못 벌어도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단톡방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 게 인증이 불편한 분들은 뭐 공지방만 따로 있고 이게 되게 체계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오리엔테이션 유튜브 파일이 그 미등록 링크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게 그거 보시면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단톡방 꼭 진짜 참여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게 3년 차잖아요. 여기서 이제 리더십을 갖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게 뭐예요? 오르다 데이 하면서 같은 단톡방 같은 동에 모여있는 분들이랑 잠깐이지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와 내가 이렇게 맨날 카톡으로만 보던 사람들이랑 오프라인에서 만나니까 느낌이 좀 뭔가 이렇게 뭉클해요. 뭉클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예예요. 저희가 수많은 행사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은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야 되고 온라인으로 하면은 만 명, 십만 명 접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면 몇백 명이 한 개거든요. 뭐 진짜 크게 해봤자 천명, 이천명 근데 온라인은 뭐 많이 만나면 뭐 백만 명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더라도 심지어 이게 회사에 돈은 안 되고 돈이 나가는 방향이더라도 저는 이게 완성이 되면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보셔도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도 행복도가 넘사벽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저는 뭐 너무 명백하게 대표님도 우리 직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진짜 아시고 저희 단톡방뿐만 아니라 이걸 앞으로 이 패러다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PDS 다이어리 단톡방에서 제가 제안해서 채택이 된 게 뭐냐면은 5월달에 장소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PDS 다이어리 단톡방 소풍이라는 걸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저도 거기에 갈 거고요. 뭐 다 같이 한강 고수부지 같은데 모여갖고 빡독하는 거예요. 도시락 쌓아갖고 빡독하고 사람들이랑 좀 대화도 나누고 저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고 진짜 소풍! 소풍! 근데 왜 이런 단톡방에 참여하면 좋냐? 가치관이 공유가 됐거든요. 일단은 발전과 성장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응원을 많이 해주고 도와줘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오늘 찍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메일이 하나 온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신박사님 안녕하세요. 1980년생 누나입니다. 누나네요. 누나. 가끔 사연이 소개가 되어서 고단한 날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제가 댓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나봐요. 쇼파와 한몸이었던 저는 과감하게 쇼파를 버린 자리에 큰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신박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밥도 먹고 밥 먹다가 울고 웃으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어디 PDS 다이어리 특강이었나 눕는 습관 고치면은 제가 깨알 미션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인간관계로는 번역본과 원서에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거기 지원하신 거고 채택되신 거예요. 보내드릴 거예요.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언어 공부도 하고 책도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너무 좋죠. 자연스럽게 TV는 볼 시간도 없어서 기본 요금으로 변경했다가 시청하지도 않는 요금이 아까워서 해지를 했습니다. 대신 유튜브 시청 시 광고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 월 정액 요금으로 결제했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TV가 애물단지로 남아있었는데 또한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거실에서 아웃시켰습니다. 꼭 소상하고 싶은 책은 구입하였고 퓨처세프는 사독하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V하여다가 우선순위 3가지 손가락 3개를 펼쳐봤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아참 올해 우선순위 대출 상환 한계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씩 하나씩 끝내는 거예요. 좀 빡세게 허리띠를 졸라맸더니 지금 번아웃 초기 증상이 생겨서 겨우 회사만 다니면서 밥만 먹고 다니고 있어요. 뭐 힘들 때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최악을 극복하는 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이겨내시면 그게 이제 윈도우가 그게 원래 원제가 와이든도 윈도우예요. 창문이 넓어지면서 인내의 창이 넓어지면서 더 강해지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단톡방에서 깊은 위로 받아 요거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신 박사님의 유쾌한 웃음소리에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신 박사님의 친필사인 책을 받게 된다면 대대손손 물려줄 생각입니다. 신 박사님 한강 건강하시고요. 박사님의 가정의 평화도 함께 빕니다. 저도 우리 누나 가족의 평화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소를 안 보내주셨는데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면 제 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1월 8일에 사무실에 갈 생각이거든요. 그때 사인을 해서 저희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사인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실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여기 소파가 있었나봐요. 그걸 치워버리신 거 여기다가 책장 하나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책장 요즘에 당근 같은 데 보면 책장 무료로 나눔 저희도 책장 무료로 나눔 했나 책상을 무료로 나눔 했나 아무튼 무료 나눔 하는 거 저희도 많거든요. 그래서 책장 하나 두시면 딱 완벽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되게 괜찮아요. 거실에 책상 두기가 식탁 두기가 거실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부자들은 눕는 습관이 없다 눕는 부자들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새끼가 너는 안 눕냐고 막 욕을 다셨는데 욕을 닮으면 다 지우고요. 저는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누워요. 매트를 깔아나서 스트레칭을 할 땐 눕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왜? 소파에 눕기 시작하면 허리에도 안 좋고요. 그렇게 누워서 유튜브 쇼츠 한 번 들어가죠? 그럼 천년 만년 그것만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책상에 앉아있고 이렇게 책을 갖다 놓죠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생산적인 활동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좋아져요. 이게 굉장히 좋은 환경 설정이에요. 좋은.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누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같은 가족들도 위로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단톡방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다잖아요. 저는 이 단톡방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는 내년에 진짜 오프라인에서 많이 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서점에 가서 사진 찍으면 사진 찍으신 거 단톡방에 놀리시면서 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매트릭스 밖으로 끌어내자고. 왜냐면은 그런 거 만남의 행사가 있어도 좀 귀차니즘이 발동을 해서 안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죠. 그럼 인생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반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공유된 사람들 왜냐면 단톡방은 계속 발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계획이고 고 대표님 계획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바람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PDS 다이어리를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5년 뒤 정도에는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만 쓰는 방향으로 가면서 더 단톡방에 집중하고 그냥 커뮤니티 게이트처럼 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소문으로만 아름아름. 지금은 저희가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여 경험들. 이런 거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창의와 경험을 늘리게 해서 마케팅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거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말했던 거 이게 멘토링 프로젝트 4기고요. 요게 이제 5기 사진인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생판 남이거든요. 진짜 생판 남이거든요. 연령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경도 너무 달라요. 요거 한번 하고 요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PDS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만 가능하거든요. 이건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PDS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중에 단톡방 없는 분들도 제가 이제 유튜브로 공지를 하니까 PDS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1년 영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이렇게 모여보죠. 정말 가족같이 친해져요. 왜? 요기 특히 멘토링 프로젝트 오면은 가치관이 엄청 비슷한데 튜닝까지 되기 때문에 세상 이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이거 하면 솔직히 힘들거든요. 뭐 제가 여기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너무 행복해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요기서 막 찐친도 생기고 그래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막 정말 언니, 동생도 생기고요. 막 어마어마해요. 서로 이끌어주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예를 들면 최근에 강계숙 여기 대표님이 계시는데 강계숙 대표님이 그래도 중소기업 연매출 200억 하시는 여유가 있는 대표님이다 보니까 천안의 사무실이 있는데 요기 9명인가 10명이 놀러러 가서 대표님이 막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이런 게 된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진짜 너무 좋죠. 그래서 마지막도 사연으로 하나 넘어가면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요 고민 상담은 제가 이제 앞으로 매년 이걸 할 거예요. PDS 다이어리 단톡방에 고민을 써주세요 하고 취합을 해갖고 제가 답변을 한 10개씩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거기 고민을 쭉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게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오늘은 이제 뾰로롱님께서 써주신 질문인데 원가족이라고 표현하시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엄마 아빠 자기가 태어난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이로서 자란 가족 그러니까 원가족이라고 딱 집어서 쓰신 거 보면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원가족에게 자꾸 화가 납니다. 엄마 아빠 뭐 누나 동생 동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형 오빠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거겠죠. 새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엄청 자라서 성인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또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해 주신 책처럼 다 알면 화가 안 날까요. 화를 참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은 이 알 수 없는 화가 사라질까요. 뭐 너무 짧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맥락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족의 가치가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근데 그거는 그건 같아요. 일단은 가족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걸 누구에게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식들한테 물을 수는 없겠죠. 부모님한테 묻겠죠. 부모님이 뭐가 부족했을까 우리가. 되게 그 어떤 나라 국민의 부모님보다 열심히 산 부모님이거든요. 정말 헌신을 하셨고. 저는 가치관 형성이 안 된 게 되게 커다고 봐요. 자기 목표가 없고 그냥 뭔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러면 이런 변명을 하실 수도 있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거기서 사치스럽게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냉정하게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없는 분들. 진짜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짜 극악의 상황이 있는 분들 참여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독서 한 거씩 할 수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가치관이 있고 무내력이 낮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의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실제로 피해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 것 같냐면 일단은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꾸 가족이랑 이렇게 화가 날 때 오히려 대화하려고 해봤자 안 바뀌어요, 가족들. 안 바뀌어요. 일단 거리를 두는 게 맞고 필요하다 보면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왜? 지금 자신이 만든 원가족이 또 있으니까요. 엄마나 아빠가 불행해지면 자식들도 여기 아이들도 성인이 다 되었지만 이 친구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 출산율이 낮냐?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지만 행복한 가족의 경험이 부족한 것도 크다고 봐요, 저는요. 가족이 죽고 못 살아? 그럼 다 그거 보고 나도 저런 가족 꼭 만들고 싶다. 그런 게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정말 훌륭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부루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대 가족에서 엄청난 피를 입으면서 자라서 어머님은 도망을 가셨고요. 아버지가 이 친구를 계속 학대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집을 나와서 아버지랑 의절을 했어요. 이 친구는 당연해요. 나쁜 가족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가족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혼 자체의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저런 가족은 싫어. 이 친구가 저랑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어느 날 예를 들면 철수라고 할게요. 우리 철수 지금 꿈이 뭐야?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제가 그때 눈물이 났어요. 주르륵. 진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왜? 제가 맨날 가족 얘기해주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얘기해주고 너도 내 가족이라고 말하니까 가족,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어떤 거에 가치를 알아야 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족의 가치라는 걸 처음 이 친구가 저랑 대화 나누면서 깨달은 거예요. 가족은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은 DNA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말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거가 되게 사람들한테 많이 스트레스를 줬다고 봐요. 왜? 지금 엄마, 아빠 세대가 예를 들면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성숙하게 독립적 사고를 하고 문해력이 높은 상태에서 어떤 엄마로서, 아빠로서 뭔가를 대화를 나눴으면 되게 행복했을 텐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 다음에 60이고 70이 됐지만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고 메타인지가 났다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그게 잔여 세대들한테 전달이 된 거죠.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30대, 40대 오늘 뭘 해야 될까요? 그걸 끊어내야죠. 우리 세대에서. 막 그래요. 댓글들 보면은 대한민국 그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그지 같을까요? 결국엔 나라라는 거는 평가는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남민국 여러분 살기 진짜 좋은 나라예요. 전세계 200개국이 있으면은 여러모로 따지면은 20이 안에는 무조건 드러나야 상위 10%예요. 상위 10%. 인프라, 문화, 음식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세대를 원만마했으니까 엄마, 아빠 세대 또 편을 들어보면은 엄마, 아빠 세대는 진짜 죽어라 그래도 먹고 살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끊어내는 게 만만치 않기 쉬운 문제는 알 텐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사는 것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독립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한국전쟁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민주화도 힘들었을 거예요. 산업화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화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다 있는데 아 귀찮으니까 그냥 하기 싫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결국에는 가족에서 느낄 수 있는 인생에 말도 안 되는 큰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고 작가님이랑 죽고 못 살지만 그게 못 뛰어넘는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랑 우리 딸이랑 제가 갖고 있는 유대는 고 작가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뛰어넘을 수 없는 거고 저도 고 작가님의 가족으로 아무리 내가 침투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오틱토진을 분비시키는 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로 너무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스마트폰에 어렸을 때 아이들 동영상이 많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10살인데 내년에 4학년인데 와이프랑 가끔 그 카톡을 공유하면서 하루 종일 깔깔깔거려요. 그냥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 그래서 우리 뾰로롱님은 가족과 일단 제가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냥 확실한 솔루션 중 하나는 일단 가족한테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정서 명명하기라 해서 뭐가 화가 나는지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적어놓은 거 보면 이게 용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적이 내가 화가 낼만한 건지 그것만 하셔도 화가 절반으로 줄어드실 거예요. 진짜 이거는 좀 완벽한 솔루션이야. 0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시킨 거 그대로 하시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절반이 임계점 밑으로 떨어지면 0으로 확 수렴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용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PDS 다이어리 단톡방에서 받은 질문이에요. 이게 새로운 커뮤니티 게이트예요. 저는 모든 분들이 특히 다이어리 사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번에 소풍도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소규모 행사도 더 많이 열릴 거래요. 20명씩 여러분 초대해서 김주현 이사님 주도하에 재미있게 막 얘기도 나누고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내년 오로다 데이도 너무 기대돼요. 제 인생에서 생일 같은 날이 오로다 데이에요. 오로다 데이. 아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잠깐 한 15분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이 얘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또 30분 얘기하게 됐는데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이제 새해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이 시기는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나는 좀 많이 바쁠 것 같다. 그래서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사무실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참고로 우리 여기 누나 어? 저 이메일로 다시 주소를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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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받을 주소를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니 만약에 이게 영상 못 보셨으면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왔고 주소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깨알 미션은 되게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 인간관계론에 거기에 QR코드가 있는데 거기 찍어서 인간관계론 여러분이 적용했던 거 사연으로 채택되시면 사인본 보내드리는 이벤트는 영원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랑 저랑 윈민하면서 여러분의 멋진 사연이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면서 멀리 멀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